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번째는 트레이딩 유형이에요. 트레이딩. 그죠 여러분. 이거는 분 단일, 길어야 며칠, 하루 이틀. 그죠. 이거는 뭐 회사의 펀드멘트 할 가치 아무 상관없죠.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분 단일, 길어야 며칠 단일에 바로 이익이나 손절하고 나오죠. 두번째는 이벤트 드리븐인데 이거는 뭐 짧게는 한 두세달, 길게는 뭐 2년까지도 하는데 지금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 중에서 레키로나조 이 이벤트 보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을거에요. 그죠. 그러면 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그 이벤트에 반응한다고 가정하는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조,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출시,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실적 가지고서 보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2번 보고 들어오신 분들 꽤 계시죠. 3번은 뭐 전략적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2, 3년. 이런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으면 내재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최소 2, 3년을 주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언제 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안전마진 곱하기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냈을 때 팔고 나가는 거죠. 요거 누군지는 아시죠? 요 피터린치. 그리고 4번 동행투자. 셀트리온에는 동행투자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창업자랑 같은 거죠.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이나 서정진 회장처럼 본인은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20년 이거 안 팔고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기업을 고르면 진짜 피터린치가 말하는 텐베거를 떠나서 100배, 100루타짜리 종목을 찾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셀트리온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최소 3번, 4번 이렇게 해서 매도 시점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